조용한 분위기가 웃겨서 사람 진짜 많은데 지금 딱 이거 집중하고 있어, 다. 조금 같이 버릴게요. 진짜 맛있겠다. 진짜?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갔네. 그래서 빨리 익히면 안 돼. 이렇게 양념이 타버리면 걱정만 가니까. 세상에는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같이 굶어보고 해보니까. 계속 붙어서 같이 옆에서 잠자고 이런 정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. 영화는 계속 한 숙소에서 연기자, 스태프들 다 먹고 자면서 더 그렇게 정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오랜만에 한 2년 넘게 만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정들을 많이 느껴서 참 뜻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더 정이 더 좀 빨리 드는 것 같은 느낌이죠. 네, 맞아요. 직접 다 같이. 제가 좀 되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. 뭐 때문에 그런 건데. 왜? 모르겠어. 왜 또 눈이 길거지는데? 안 그래요, 아니 진짜. 이상하게 웃음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눈물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안 그래? 저는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막내가. 혜성이.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막내가. 혜성이. 혜성이가 지금. 처음 숨을 서졌어. 아니. 아니. 별로 안 좋지. 그냥 눈물 많이 들을 거였어. 미치겠다, 맨. 아, 미치겠다. 진짜. 나름대로 약간 좀 시크하고 좀 냉정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근데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원래 모습을 만났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이번에 와서 정환이 형은 제가 평생에서 했던 말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. 진짜로. 말을요? 저 사람이 싫다. 누구요? 돌이켜보면 매일 감독님이 제일 싫대. 너무 고생시켜서? 길 가다 하면 말을 쳐라고. 제일 싫대. 얘기를 사전 미팅을 하는데. 아, 여자도 가도 편하고 뭐. 아, 그래요? 맞나?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, 형님. 힘들지 않았어. 예? 죽겠다는 얘기를 뻔하셨는데 저한테. 야, 진짜. 그래? 왜 이렇게 부었지? 새로운 친구? 동생? 외동생?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난 당분간 3일 동안 집에 가있으면 우진아 그럴 것 같아. 난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왜요? 고소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지만 일단 정상적인 어떤 생활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. 그나마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환경에는 조금 내 스스로는 좀 약간 굴복당한 느낌?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진짜 느린 화면. 우리 딴 데는 막 바쁘게. 빠른 화면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잖아요. 여기 뛸 수가 없잖아. 그렇죠. 그것도 막 되게 답답하더라고. 그나마 뛸 수 있었던 건 첫 스팟. 첫 스팟에서. 고기 모형 있지. 고기 모형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. 오프. 왜 이렇게 하나도 없지? 운동 많이 했나 보지. 체지방이 좋네. 아 그리고 저 진짜 마지막으로. 제가 이제 정그리 법칙 맨 처음 할 때.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고. 이제 정그리 법칙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.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. 오. 그래서 제가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